안녕하세요. 날씨원 황시대입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큰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분간은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한낮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게까지 느껴지는 것도 많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시죠. 5월 초에는 구름만 다섯 낀 가운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주중에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29일과 5월 2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3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평년보다 많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